키운 모닝노트 서사연 팀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슨 200조예요 지금? 그 얘기로 시작하셔서. 대기자금 200조에 대한 우리 서팀장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고견이요? 그러게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신용이라든지 대출은 증권사의 한도가 있거든요. 자기 자본 100%이긴 하지만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60%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이게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포함시켰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거는 이미 신용주식으로 산 거를 가지고 왜? 메모라도 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팀장도 기자들하고 컨택 포인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기자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요. 기사 좀 제대로 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은 있어요. 있어요? 좀 하세요. 시장 좀 볼게요. 뉴욕장이 혼조였는데 나스닥이 테슬라 덕분인가요? 많이 테슬라 덕분인가요? 일단은 이게 S&P500 전체를 보면 특징적이 좀 있죠. 일부 종목들만 올랐습니다. 애플 올랐고 페이스북 넷플릭스 화이자 나이키라든지 일부.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 나머지는 다 빠졌죠? 애플 올라가는 거는 서팀장 덕분이 되고. 대신에 이제 인텔이 많이 빠졌죠? 그러네요. 애플이 갑자기 짠 억울 나타나가지고 나 인텔 칩보다도 더 좋은 거지 2021년도에 내놓은 거야.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맥북 관련된 칩을 애플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잖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올랐고 인텔은 대신에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스카이워. 애플 부품주 중에 하나이자 5G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어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합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올랐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미국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데가 인도죠. 거기에 이제 긴급 승인 나오면서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강사로 보인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제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파우치 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신 마저도 이게 급격하게 사망률이 줄어들거나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야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HO. WHO 쪽에서 지금 시장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백신이 나옴으로 해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루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어서고 계속적으로 20만 건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랑 뉴욕 쪽에서 추가 봉쇄가 나왔고요. 거기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거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요구를 하면 강력한 통제를 발표할 거다.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쉐브론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는 투자우기와 하향적이 나왔고요.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주주가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더 힘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약속을 좀 보였고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렸는데요. 그건 그거예요. 어저께 중국 수출이 통계가 발표가 됐잖아요. 중국이 일단은 정유 수입을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합니다. 천연가스도 물론 21% 감소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천연가스가 6% 가까이 급락을 하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가솔린 소비가 20년 내 최저치. 그러니까 많이 당연히 이동을 안 했던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 둔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는 한 1% 정도 빠졌는데 그 영향으로 코너코 빌리스라든지 여타 쉐일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요인은 없었고요. 중국 쪽의 전기차 업종들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개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순매수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규모 자체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7% 넘게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차익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 중시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S&P 500이 납폭을 축소하다가 다시 이제 빠졌다가 막판에 올라간 것.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빠질 때까지의 흐름은 코로나 이슈. 초반에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코로나가 점차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부양책을 빨리빨리 쓸 거다. 이런 고민들이 기대가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빠졌다가 장 막판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번 주에 1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셧다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 의회가 일주일 연기를 내죠. 일주일간의 예산안을 단기 예산안을 수요일 날 투표기로 할 거다. 아 일주일 쓰는 예산안을.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12월 18일까지 이제 셧다운이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뭐 안도 렐리를 좀 펼쳤어야 되는데 왜 상승폭을 좀 제한하고 지금 시간외로 한 0.2%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일주일 연기를 했네. 어 그러면은 추가 부양책은 일주일 연기 드는 거네. 이번 주에 없겠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좀 자차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는 대체적으로 보악권에서 악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악권에서 좀 등락을 보였고요. 대체로 이제 뭐 브렉시트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건 계속적으로 불화실성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뭐 악재성 재료가 막 나와도 일부 이제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면 테슬라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더나나 뭐 화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끌어올려가면서 나사닥은 강세를 좀 보인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종목장세라고 봐야돼요. 브렉시트는 24시간 이야기하더니만은 아직까지는 24시간 안 지났나요? 그 매치를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파운더가 변동이 좀 크다. 파운더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마찰이 좀 확산되면서 1% 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가 이제 그래도 며칠 후에 또 만나서 합의가 되면 또 그러면서 이제 낙포를 확 줄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0.5% 정도 약세를 보이는. 이쯤 되면 영국도 본심을 여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미안해 잘못했어 남아 있을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기 싫어서 지금 계속 뭉개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뭐 잘해야죠 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파운더가 파운더가 이렇게 변동사를 키워버리니까 달러가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도 강세를 보이는 안전자산서로 심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시장만 놓고 보면 그 달러 강세, 엔화 강세 그 다음에 채권시장도 채권가격 상승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금가격 상승, 국지효가 하락 안전자산서로 심리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시의 주익시장에도 영향을 줬지만 일부 종목도, 우리나라 주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보면 아시아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적절한 순매수가 아니라 외국인의 힘이에요. 외국인이 전체적으로는 600억 달러 정도를 매도를 했지만 600억 원 600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지만 큰일 날 뻔했네요. 600억 달러였으면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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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오늘도 차인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매물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건지가 관건인데 일단은 해외 시장에 보면 안전자산서로 심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신흥국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외국인이 오늘 좀 잠시 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죠. 내일 모레 만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보니까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 규모가 거의 사상 최대 근처까지 누적으로 보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롤러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베이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부 매물은 좀 출입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방금방 또 하루하루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현재 수준 내에서는 소풍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좀 더 심화되면서 매물 초래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고민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기, 물론 잠정 포지션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 한 해 전체를 놓고 보면 별로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만기에는 뽕을 뽑아서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포지션이 일단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폭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옵션 포지션을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줄었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포지션 움직임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의회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미군 배치 뭐 이런 거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 주말에 있었잖아요.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던데 통과됐죠. 그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이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의 시장은 영향이 없고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지금 보면 중국 상무부 부위원장인을 비롯한 고위급 관료들 14명에 대해서 또 규제를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중국 공산당 당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제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목리를 부리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가 용인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좀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 보면 대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늘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조금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운 모닝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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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